안녕하세요 은성쌤입니다. 우리 3평중 3학년 3번째 외부지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이 나와있는데요. 풍력에너지의 좋은가 나쁜가, 풍력에너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되겠네요. 풍력에너지는 되어왔습니다.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나와있는데 리뉴어블 같은 경우는 재생가능한이란 뜻이죠. 이것과 비슷하게는 대체에너지, 에너지를 쓸 수 있죠. 우리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아오고 있습니다. 36번에서부터 40번까지의 이 이승은 전부 다 지시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다 윈드에너지를 얘기하는거죠. 그것은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그것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그것은 친환경적입니다. 여기는 그린으로 바꿔줄 수 있죠. 세번째, 그것은 감소시킵니다. 온실가스를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서 부사장용법의 목적이죠. 전기 생성을 위해서 석탄 대신에 인스테러분은 낫이랑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석탄이 아니라 바람을 사용함으로써 바람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여줍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줍니다. reduce, lower, decrease로 바꿔줄 수 있고 우리가 주의할 것 디클라인은 여기에서 쓸 수 없어요. 디클라인은 일형식 동사에서는 감소하다야. 하지만 삼형식 동사에서는 거절하다예요. 뒤에 지금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이 뜻으로 쓰이지 않죠. 감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야 되니까 이 문장의 형태에서는 디클라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오네요. 그래서 그 결과 result, therefore, hence, concede, quantly 이런 것들이 있죠. 혹은 so, thus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have turn to 자, 우리 turn to는 의존하다, 의지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3V로 볼게요. 자, turn to는 resort to 그 다음에 rely on 등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렇게 얘기가 끊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또 40번까지 이렇게 여기에는 도입이죠. 여기는 윈드에너지의 장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장점 가격이 저렴하다. 자, 두 번째 장점 친환경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률이 적다 라는 이 세 가지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부터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단점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러나 자, 그래서 이야기가 단점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나 풍력에너지 프로젝트는 해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야생동물들을 자, 숨어는 새들과 그 다음에 박지들이 어, 뭐 충돌합니다. 그 풍력 발전, 그 날개 그 풍력 날개로 충돌에 들어가서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나오죠. 자, 2018년에만 해도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그 풍력 단지에서 그 되죠? 약 만 삼천 사백 마리의 새들과 그 다음에 삼만 백오십 마리의 그 박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한 지역의 풍력 단지에서 이렇게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다 라는 사례가 나오고 있죠. 윈드팜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풍력 발전기를 생각해보면은 건물 하나로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 아니면 이렇게 산 여러 지역에 이렇게 하나씩 띄엄띄엄 있잖아요. 풍력 발전기가 그래서 이거를 풍력팜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단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수많은 동물들이 그 윈드터빈에 빨려 들어가서 죽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점을 적을게요. 그래서 그 새들이 터빈에 빨려 들어가서 죽는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의 죽음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풍력 그 윈드팜이라고 했잖아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주어 그 윈드팜을 설치하는 것은 일부의 그 다음에 전치사구죠. 자, 우리가 터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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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지만 일형식일 때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렇게 일형식일 때는 여기가 명사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 명사가 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윈드팜을 설치하는 것은 서식지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서식지의 상실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넓은 지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윈드터빈을 위해서는 넓은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드문드문 띄엄띄엄 나야 되니까 굉장히 넓은 그 영역 지역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잃습니다. 그들의 집을 그리고 have to live 떠나야만 합니다. live 같은 경우는 live 하고 목적어가 바로 오면 어디를 떠나다죠. live for 하고 목적어가 나오면 어디로 어디를 향해 떠나다 이런 뜻이죠. 어디로 떠나다 자, 그래서 우리 풍력 발전 지역은 윈드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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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여기는 이렇게 산브위로 볼게요. 생태계를 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들을 죽임으로써 특히나 독수리나 매화 같은 새들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여기에서 위치는 관계 대명사 계속정용법인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뭐를 받아주는 거냐 얘네들이 되겠죠. 이글스앤홉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로 받아줬죠. 여기 추워 그 다음에 일부이 먹이사슬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포식자들 특히 독수리나 매화 같은 그런 새들을 죽임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여기 서식지상식 그리고 여기서는 생태계 균형 파괴를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긴지를 우리 한 번 더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에즈는 여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뭐뭐 이기 때문에 혹은 뭐뭐 함에 따라 라고 볼 수 있죠. 개체수죠. 자 그러한 새들 여기 그러한 새들은 얘네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한 새들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디크리즈 자 여기에선 디클라인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감소함에 따라 그 다음에 그들의 먹이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자 그것은 여기에서 위치는 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아주는 거죠. 자 그것이 깨뜨립니다. 균형을 먹이 사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포식자가 줄고 그 다음에 먹이가 되는 하위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된다 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어져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가 단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기까지는 단점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여긴 전치사고죠. 풍력발전에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따라서 여기는 가주어 여기는 진주어죠. 자 그래서 야생 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연구원들은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게 형용사로 봐도 되고요. 부사적 용법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동물의 죽음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정부와 회사와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이 함께 협업합니다. 이 부분을 협업해야만 합니다. 날아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목적 여기가 주어 그 다음에 일부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결론이 되겠죠. 그래도 풍력은 풍력 에너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회사 그 다음에 단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하나 단어를 더 쓸게요. 바이탈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